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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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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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Seprie! stellung! otherapy! 핫도그 액젤리 아이스크림 가루 치즈가루 치즈가루 роб опер 설탕 파 소금 생강 레쥬롰 소금 생강 화후라이 소금 지구 참기름 전열된 닭발 양파 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슬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떡볶이를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양념치킨, 새우튀김, 만두튀김, 김말이튀김, 신전김밥, 파김치도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떡집에서 산 떡이라서 떡이 너무 맛있어요. 면 떡볶이 맵다 어묵이 많이 익어서 다 풀렸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양념치킨 양념치킨 먹어볼게요. 양념치킨 아름다운 하늘맛 물 맛있다 치즈가 늘어날까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신장김밥을 먹어볼게요 치즈가 늘어날까요? 치즈가 늘어날까요? 치즈가 늘어날까요? 치즈가 차가웠어요 치즈가 다 풀렸어요 김말이 왜 안 바삭하지? 사진도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아주 달콤하고 국물이 더 나아가고 바삭바삭 아삭아삭 너무 매워요 매워요 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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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닭다리 아삭아삭 파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파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오우 떡집에서 사온거라서 냉동떡이랑 차원이 달라요 휠치스 닭다리 찰칵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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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마시멜로우 바삭바삭 소금 왜 안 바삭하지? 너무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떡볶이랑 여러가지 메뉴를 준비해서 먹어봤는데요 김밥이 다 풀려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남아서 너무 죄송해요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씩 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잘먹었습니다! 냉동떡이랑 완전 차원이 다르지 않아? 그리고 이건 그 면이 다르지 않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먹었고 저녁떡이랑 많이 드세요 그래서 조금씩 한 번 더 먹었고 제가 면은 다르지 않으면 좋겠어요